어우 이거 어떻게 다 먹나? 요렇게도 먹는게 더 낫다 진동이야 오 쐈질 벌써 넣었어요? 안 넣었어 넣은거 같은데? 안 넣었다 이거 물 떨어져서 먹는거야 역시 소음깨 3년이면 풍어로 없는다고 요렇게 먹는게 더 낫다 치그러워 여기서 찬물 한 바가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? 내 얼굴이 이제 화삭 화삭 일어나지. 아 여기다가? 그럼 몰라. 내가 들고 있을 테니까 그럼 네가 해. 연예인 생명 끝내는 거니까. 자 이제 숨 한 번 잊혀주고. 두 번 튀겨야 되겠다. 두 번을 튀기면 더 바삭바삭해. 세 번 튀기면요? 세 번 튀겨도 맛있어. 너 안 찍어도 항상 근처에 있으면 내가 찍는다라는 걸 너도 아는 거지? 아니야 아니야. 그거 아는 거지. 서당계 3년. 지금 저기 안 가고 계속. 일부러 그래. 똥견처럼 따라다니잖아. 똥견. 괜히 지도 민망하니까 계속 손가락 만져들게. 손가락 만져들게. 아이 참. 또 또. 머리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. 맨날 보는 건데 여기서 뭘 구경을 해.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줘 이제. 자 갑시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들어와 들어와. 오케이. 김이 한 번 더 올라와야 되겠네. 아니 김이 제대로 안 올라왔어. 오우. 기미김미미미미미미미미 pemby give me 사랑은 자인은 이미 Lal broad frameR 백ía 놀라 버리지 마 오우다니가임 아무을 떠나가미 Nature 이게 배드탈? 이건 뭐야. 아... 그만 그만... 눈살이 맛있어. 아 큰일났다. 안 입었어. 안 입었어. 안 입었어. 아니 잠깐만 있어. 이거... 얼어가지고 이게... 아이고... 다 씻어야 돼. 요것만... 아니 다. 야 어떻게 그 시간까지 하는지? 이거 봐봐. 이게 올해 30분이면 있는단 말이야? 됐어. 아니야 이거는 지금 김이 아직 안 빠져. 지금 바로 건조해서. 오케이. 한 잔 먹고 먹어야지. 단양박자 먹지마 먹지마. 니는 먹지마. 소관 좋다며. 나는 술 강요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.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거든. 뭐? 뭐? 근데 왜 날 보면서 얘기해. 아니 그 제가 여기. 아니 니 먹기 싫다 그랬는데 그래. 뭐 우린 하나야 하나야 하면서. 내가 먹자고 몇 번 그랬어. 형 보고 한 거 아닌데 왜. 도둑이 제발 저래요. 아니 재범이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 보는 거죠 그냥. 나보면서 얘기하는 거지? 우린! 오케이. 오케이. 으아아아오오우. 으아아아아오오. 아니 단자. 너 그냥 먹었어? 아니 찍어줘. 어디다가? 소장이야. 으음. 으음. 요즘이 빠른 게 아니라 나는 멍청해 맛 먹더라고 자 조장 하나 더 찍어 먹어볼까? 와아 음 와우 음 술 못 마시면 매운 건 먹을 수 있어? 네 원래 술을 많이 먹어 술을 먹고 아 그러면 자 내가 준비했습니다 배에 배송 뭐 이렇게 또 유심히 네 뭐가 튀어나올까봐 열어주세요 하지만 없죠 머리가 꽁꽁 쌈해놨어 요게 세상에서 가장 매운 콜라 콜라가 매운 게 있다고? 네 방송도 봤어요 뭐 유튜브 먹는 뭔 맛인가 궁금해서 아니 난 원래 나도 매운 거 잘 먹어 세 개 짱 맞춰왔구만 시원하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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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읽어주세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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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그거면 엄청 매운 건데 이거 엄청 매운 고추인데 이 고추가 고추 해외배송인데 한국말이 있네요 그건 모르겠어요 해외배송 같은데 이 고추 하아 모르지 하아 콜라 형 하아 매운 게 탁 쏜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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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매워? 진짜 들여보다는 안 매워 향이 아니 향이 불닭보다 안 맵다 에이 잘못 시켰구만 그 형이 한번 먹어봐봐요 아닌가? 개가 이상한가? 너는 원칩도 그냥 먹었잖아 아니 이거 뭐하러 따와 아깝게 이거 나중에 써먹어봐 근데 이게 콜로 오네 콜로 그냥 처음 맛은 콜라고 고추맛이 있어 뭐 희한한 아니 이거 뭐 하나도 안 맵구만 그럼 형이 먹어보세요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매워 어 탁 쏘네 탁 쏘네 뭐야 이게 고춧가루에 콜라에다 고춧가루 한 숟가락 타놨는데 그냥 제일 매운 콜라라고 돼 있는데 아니 고춧가루에다 콜라를 안 타니까 제일 맵겠지 다른 애들이 이거 오바를 한다 이거지 아니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? 아 아우 근데 뭔 맛이 이러냐 아우 맛도 없고 고춧가루 탄 맛 맛나 고춧가루 탄 거라니까? 고춧가루 탄 거라니까? 아우 야 이거 입맛 다 버렸다 맵긴 맵네 맵긴 맵지 근데 에이 이거 갖다 먹으면 뭐 아니 그니까 뭐 지금까지 먹었던 거랑 틀린데 어 이거 먹고 으악 으악 하는 애들한테 에이 다 유튜버 처벌하네 건방지게 어? 토끼 머리나 보고 보고 가라래 여기 와서 하하하하 저 저 만약에 유튜버인데 오버하는 애들 어떻게 오버하는 애들 난 못 봐서 모르지 오버를 하라고? 에이 액션 으악 야이 뭐야 이거 으악 야이 야이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신나간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구만 재범이 너는 오버 연기 돼? 이거 먹고? 아니 진짜 한 번도 안 해봐 아 응 acting 아 아 아니 뭐 씨 뭔가 이거 랑먹었냐 아 아 앗 membership 아 아 어! 아 55Q 야! 이거 뭐야 이거 유투버 연기대상 ㅜㅜ 아이 안맸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매운데 야 뭐하는 거야- 이 정도는 아니야 절대 아니지 야.. θ? 야 이거 기름이 났어야 되는데 꼴 살 부터? 네 꼴살은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? 자꾸 이거 하지 말라 canción 야 이거 봐볼래 우와 어따 이씨 야 와 이게 부위별로 먹어야 돼 소스 많이 넣어도 안 짜 소스 좀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어 어우 느끼하면 싹 잡아주지 소스에서 눈살인데 이게 완전 히든이지 히든 이거 와사비 간장 찍어도 되는데 나는 느끼해가지고 이 소스를 찍어 어우 뜨거 이야 BH 덩어리 너 이거 상큼한 거 좋아하지 않냐 소스 아 그렇죠 어이씨 근데 양이 이렇게 차이나고 어 형이 술 세다 그러는 거 아 아 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나 먹어봐 빨리 눈살이 진짜 맛있는 거야 눈살 이게 회로 먹어도 맛있는데 어우 음 부들부들하지 이야 눈 봐요 눈 음 와 음 음 음 음 아 머리디디는 것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돼 그거 새우 맛있어 음 음 음 자 이거 이제 대둑살 대둑살은 어디쪽에 맛봐 아까 이거 여기를 말하는 거죠? 그렇지 까부지 말아 어 좀 아까는 여기 눈이 없고 여기라고 이제 여기 대둑살 음 음 음 이 회로 먹을 때도 딱 부위별로 요렇게 먹는 거 음 음 자 콧살 코 저번에 우리 소머리 먹을 때 콧살 맛있었잖아 자 이게 입이랑 같이 붙어있지 안그러지 와 아 참치 코 크네 코 보세요 코 으아 이 잔한 penis 소주인데 소주 이거 이거 많이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어? 보들보들 하다니까 참치집 가도 이거 찜이잖아 통찜 이런 거 잘 안 해줘 싸움을 할 때 한 방으로 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가르치고.. 아니 돌려봐요 응 아니 아니 소기를 말하는 거 아니야? 아니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기 말고 그럼 또 한 군데 있잖아 턱 그렇지 참치에도 턱이 있잖아 자 여기 턱살이 이게 사시미로 먹으면은 이 턱살이 또 이게 귀한 부위거든 요것도 담백하지 이게 느끼한 거 한 번 담백한 거 한 번 형 남았잖아요 밑장을 왜 이렇게 아니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아니지 장갑살 이게 뭐 장갑 껴야지 술 먹어야지 뭐 떠들어야지 아이고 다녀와요 놀러 오지 마세요 뭐? 뭐? 딴 데 가세요 너 왜 이래 진짜 전국에서 여기만큼 좋은 데가 드뭅니다 턱살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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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란톤 조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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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이예요! 야!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!